오랜만이라 솔직히 저도 많이 긴장되고 떨리거든요. 그래서 많이 기대도 되고 오늘 첫 방송이지만 저도 집에서 좀 떨면서 볼 것 같고요. 그리고 네드의 테리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보시는 분들이 즐겁고 재밌고 나 역시 촬영을 하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아마 저희가 테리우스가 첩보, 액션, 코믹, 로맨스 좀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시청자 안 나온 원인은 저인 것 같고요. 왜 그래요? 근데 그거보다는 아마 많은 분도 스테브라 배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늘 만들지만 그 당시에 사랑을 받는 거는 정말 하늘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시기가 조금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금 전후의 준비는요. 입금이 되면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캐릭터를 분석을 하면서 그 캐릭터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 역시도 드라마에서 아이들과 촬영을 하고 방송이 되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비춰질지 저 역시 떨리고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고요. 아이들이랑 코믹은 제가 전작 영화에서 아이랑 같이 한번 촬영을 해봐서 다행히도 아이들이랑 촬영을 할 때 그냥 재밌게 되게 예쁘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두 명은 힘들더라고요. 아 두 분은 어렵죠.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네. 네.